아미랑은 영혼의 동반자 이제는 한 몸 같은 원동력 같은 거다 원동력 같은 거다 원동력 같은 거다 귀여움 귀여움이 있을 수가 있군 본업 열심히 함 본업보다 다른 이 정도? 굉장히 제가 귀여운 쪽이니까 작은 귀 음 가만히 있는 모습 거의 이제 그런 힘을 에너지를 표현을 하는 거죠 안전이니까 열정적인 이번에는 또 머리를 바가지 바꿨으니까 머리 쓸어내리기 깜찍하고 잘생기게 좋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녹인다 마무리는 엄지척 몸이 부서질 듯 행복을 느끼며 네 결론이 났습니다 재미있게 만들어가면 춤을 프리로 해보게 좀 욱이려고 문의수를 두지 않을까 밝은 에너지를 보여준다 각자의 언어로 주저를 떨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런 허술한 포인트 지민이 형은 귀엽다 이런 걸 정해서 듣고 윤기 형도 돌멩이 민망해하면서 나의 이놈을 썼을걸요 정국이 웃음에 춤추기 지민이 섹시함 80%는 하지 않을까 30% 근접하지 않을까 51%랄까 88% 정도는 만족하시지 않을까 팔팔하게 100%로 춤출 테니까 100%라고 하겠습니다 한 75%?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약 128% 정도로 퍼센트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미 분석표 발표를 해볼 거예요 다들 작성하셨죠? 네 네 사실 뭐 약간 저는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뭐 일단 그러니까 그 마음 느낌 그대로 한 번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자 세엽씨 바로 가시죠 일단은 뭐 나에게 아미란 운명의 공동체 운명의 공동체 은공? 아미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 본업 자람 속의 귀여움 근면성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제 스스로 제가 쓰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 귀여움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매력이나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션들을 이걸 토대로 열심히 하면서 큐티 러블리한 미소와 표정들을 보여준다 마무리는 근면성실한 에디튜드의 엄지척 진짜 그래서 분석 결과가 뭔데 결과는 뭔데? 저는 파미션을 파미션 댄스가 있으면 그 박자에 맞게 팝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주지 말고 나중에 진짜 대학이다 야 이거 쟤 밖에 못하겠다 팝을 못 추는데 어떡해 너무 어렵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파피 그리고 우리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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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제 분석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미란 늘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존재 큰행 존 나의 매력 포인트 귀여움 아 그쵸 다 진짜 다 귀여우냐? 와 나 배 맞혔다 바가지 머리 나 다 맞혔어 작은 키 우와 나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션들 이제 머리 쓸어넘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쓸어내리기를 해볼 거 같아요 이번에는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큰 행복을 느끼면서 귀엽게 머리를 쓸어내리면서 춤추기 오케이 좋아 야 근데 괜찮다 신박하다 신박하네 그래 항상 머리 쓸어넘기기로 하는 그런 모습 그래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괜찮다 컨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 슈가 저는 이제 나의 야미라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영혼의 동반자 영혼은 나의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 운명의 공동체 만사 귀찮지만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 오 그치 두 번째 은근히 웃기 아니 대놓고 웃긴 명예의 웃기야 세 번째 반전 매력 아 반전 매력 정확하게 봐가셨네 어떤 반전이 있지? 저 이제 그렇지 않 저 사람들이 그 메인복걸인 줄 알더라고 노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대 죄송한데 머리에 무슨 이태리 타워를 쓰고 안 봤어? 아니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반전 매력 은근히 웃기 은근히 웃기 다 있네 다 있네 네 저희 모션 가만히 있는 모습 멍 때리는 모습에 굉장히 아 좋다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총 다 합치면 멍 때리면서 입 벌리고 PTD를 추는데 최대한 멍 때리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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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아 이거 좀 쉽네요 그래도 딱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자 JK 네 저희 아미란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요? 네 왜요? 시가 돌아가려면 톱니바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나의 원동력이다 이런 겁니다 아 톱니바퀴 좋네 매력 포인트는 온오프가 다른 느낌 반전 매력이죠 네 그리고 무대할 때 열정적이다 다 비슷하죠 그리고 3번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이런 거 같습니다 부끄러합니까 왜 자 뭐 모션은 M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을 줄 몰랐겠지 아니 약간 지금 이미 몸 보세요 지금 이미 불안내에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고 공개 처형 당한 느낌이에요 반전 매력 나왔으니까 이제 표정은 되게 여유롭고 웃습니다만 동작과 힘은 굉장히 열정적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춤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표정 흔들림 없이 밝게 웃으며 누구보다 힘차고 열정적으로 칼백을 맞춰서 암호한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표정에 흔들림이 있으면 안 돼요 표정 어떻게 해야 돼? 아 잘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도 잘하지 않아요 나에게 아미란 내가 웃게 해줘야 할 존재입니다 아 현을 웃게 해주니까요 왜요? 아 형이 웃게 해줘야 할 존재 네 자 그리고 뭐 아미가 생각하는 나의 매력 포인트는 나이에 맞지 않는 귀여움이 있고요 아 그렇지 깜찍함이 있고요 잘생김도 있습니다 그쵸 어우 염색하고 더 그게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역시 깜짝 색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안타 확실히 개안타 모션으로는 잘하진 못하지만 귀여움으로 표현 네 이게 말하는 사람 다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춤을 출 때 못하면 돼요 귀를 왜 빨개져요? 너무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꼭 맨날 집어주는 거 또 집어줘야겠어요 잘 못하면 됩니다 춤을 출 때 아니 이거 제이홉에게 너무 힘든 미션 아니에요? 제이홉 한 번 해봐 못 쳐봐 못 쳐보래 못 쳐봐 제이홉 춤을 못 쳐봐 살면서 이런 춤을 춰 최대한 춤 한 번 못 쳐봐 왜? 춤 한 번 못 쳐봐 최대한 안무를 망쳐봐 어? 잘 추는데? 잘 추는데? 느낌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결론 나이에 맞지 않게 귀엽고 깜찍하고 잘생긴게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귀엽게 춤을 춘다 가끔 윙크가 담겨 있습니다 오케이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잘 추는데? 귀엽다고 해줘 귀엽다고 귀엽게 염색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우 정엽다 역시 넌 최고의 칭찬이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아미란 아미란 저는 며칠 전부터 저는 이제 두 글자 적었다 진짜 두 글자 이거 다 합쳐서 20자가 안 돼요 4칸 다 합쳐서 4칸 다 합쳐서 4칸 다 합쳐서 20자가 안 돼요 보여줘 보여드려 보여드려 심플 이즈 베스트 친구입니다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 아 내용을 들어야죠 설명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윤기 형과 저랑 좀 비슷해요 저는 이제 영원히 저랑 같이 연락하고 그리고 같이 교류를 할 친구 동반자 나의 매력 포인트 저는 아미들에게 향하는 제 솔직함과 그리고 제 담백함입니다 담백함 저 요즘 좀 담백하다는 얘기 좀 많이 듣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좀 담백해졌어 네 저 옛날에 좀 화려하다 이런 얘기는 좀 지나갔고 이제는 좀 담백하다 담백이라는 말이 되게 좋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담백합니다 그래서 모션 솔직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솔직한 춤사위 솔직한 춤사위 보여주세요 5,6,7 아니 결론부터 듣고 결론을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오케이 결론 플레이 파이널리 결론입니다 네 각자의 필대로 펄미션 투 댄스 춤추기 아 결론이 어떻게 나와 각자의 필대로 저는 이걸 좀 길게 생각했어요 멤버들 다 빡센 걸 할까봐 저는 좀 유유하게 아 제일 유유한 건 여기 있는데 좀 유유하게 저희는 이제 멤버들이 다 프리스타일 댄스를 하시면 됩니다 오오 아 프리스타일 댄스요? 춤을 추다 프리스타일을 아 여기 프리스타일을 하다가 춤을 추다가 프리스타일 댄스 하지만 다시 안무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긴 한데 동선을 맞춰야 돼요 와 이건 어려운 미션이긴 하다 랭크는 맞추데 그 자리에서 계속 프리스타일을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저희 그 6.13 공연에서 태훈 씨가 안무 틀리면서 동선을 맞췄던 그것처럼요? 아 그쵸 아 그쵸 그 잊고 싶으니까 아 옆으로 가는 거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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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꽃게 형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써주실 줄 알았어요 저는 좀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진지하게 이 형 또 시처럼 써왔어요 아니 아니에요 나에게 아미라 아 이건 뭐 사실 다 너무 좋은 말씀을 써주셔서 나는 아미 아미는 나 그냥 이렇게 썼고요 오오 나는 나 사연이지만 그렇죠 아미는 이제 한 분 같은 존재 표절인데 이거 자 그리고 멋진 매력 포인트 멋진 매력 포인트 아 뭔가 생긴 건 일단 춤부터 시작해서 운전 뭐 굉장히 다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실속은 없는 허당인 그러나 그 열정과 보논만큼은 굉장히 진심인 약간 그런 뭔가 그런 약간 묘한 경계 좋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본인은 모션 나의 매력이나 매력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모션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늘 제가 하는 게 있죠 저의 이제 시그니처 발차기가 있는데 네 이게 아미나 이게 이제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딱 담아서 찬 다음에 한 바퀴 쳐 그 다음에 약간 뭔가 멋쩍지만 진심인 표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했다 아니 저 행동의 의미를 오늘 처음 알았어 한 바퀴 왜 도는 거예요? 네? 아 잘 간 다음에 이거 해 추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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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전에 이것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턴 넣더라고 콘서트에서 턴 넣더라고 하 잘 갔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결론 아 이게 결론이었네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바로 네 이 아미분석표 결론을 토대로 이제 PTD의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바로 가볼까요? 바로 시작하시죠 렛츠고 랜덤 댄스 같은 거구나 각 구간마다 랜덤으로 결론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팝핀 나오면 바로 팝핀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죠 뭐 솔직하게 춤추기 나오면 프리스타일 들어가고 렛츠고 원래대로 PTD 중에 스타베트 멀어만큼 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자 자 카디아 잘생길 귀엽게 춤추게 저흫 하아 하아 화아 하아 얼레대로 아, 헷갈려. 헷갈려. 하필이네. 자, 모릅니다. 긴장하세요. 아, 힘들어. 벌써 힘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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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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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대로 춘 거 아니지, 그걸? 뭐야? 필빨린 상태에 멍 때려. 뭐야? 필빨린 상태에 멍 때려. 아. 원래대로. 좋아. 봄. 멍 때려. 넌 왜 이러세요? 그래? 뭐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너가 다리 흔들자. 진영 네. 발이 쓰러지세요. 야, 뭐해, 이게? 진영은 다리 드렸다. 아, 진영. 아, 진영 뭐야. 아, 진영. 쓰러졌다. 엉망이다, 엉망. 이런 말 아니겠니? 이런 건 또. 그렇지.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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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이거 아니지. 안 돼. 손 모자, 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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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엄지차, 우리 엄지차. 엄지차. 촬영. 이걸래요. 촬영. 마지막 엔딩. 그 알죠 요즘 트렌드에 맞게 했어요? 야 이게 아직도 요즘 트렌드야? 야 그거 2년 전 트렌드 아니야? 자 차량 성아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팝핀이 솔직히 제일 어려웠어요 팝핀이 갑자기 나가지고 아 심지어 제 파트 노래만 아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팝핀처럼 그냥 이러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잘했어 잘했어 머리 쓸어내린 것도 힘들었어요 저거 때문에 틀렸어요 안무를 저도 그쪽도 이거 입으면 안 했잖아 좀 신박하더라 그 때문에 발 숨겼어 발 어렵네 아미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역시 원래 안무가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지널이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좀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춤을 추자 네 그렇죠 퍼미션트 댄스에 그런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게 담겨있지 않습니까? 다들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 안무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말 언젠가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같이 춤추는 걸 꿈꾸면서 아 그렇습니다 한번 세계 곳곳에서 같이 춤춰주면 되게 좋을 거 같아요 네 뭔가 이 그 되게 그 플래시모 여튼 사실 저희 뮤비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춤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진짜 남중이 말대로 진짜 다 같이 뭔가 언젠가 근데 진짜 이거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아미분들도 저희 뮤비를 봐서 알겠지만 되게 다 같이 추면 되게 뭔가 기분 좋은 춤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미분들도 정말 어 시간 나실 때 뭔가 친구들이랑 같이 추면은 되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만큼은 정말 뭐 아미 여러분들이 항상 뭐 우리 거 커버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셨지만 이번에 뭔가 커버해서 이렇게 막 올려주시고 같이 춤춰주시고 이러면은 되게 되게 기분 좋을 거 같아요 맞아요 이번만큼은 더 그럴 거 같아요 이 곡이 발매되고 저는 굉장히 그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춤을 하트를 굉장히 많이 누를 거예요 그 춤을 허기 형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올린답니다 올린답니다 아 그거 그 말을 정국이가 했으니까 정국이가 하시는 거 같은데 오케이 어쨌든 이 춤 사실 처음 시안 나왔을 때 이거보다 더 어렵고 막 힘들었거든요 난리도 아니었죠 점프하고 그냥 제가 아 이거 처음에 그 제가 이 노래 곡이랑 이런 춤 시안 처음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무 안무 원래 이거였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꿔달라고 한 진짜 쉬운 안무여서 회사 막 동아리나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달라 했으니까 마이클 잭슨 안 해 회사다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장기자랑 하거나 이런 데서도 많이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배울 때 재밌게 배웠어요 저희는 네 슈가 특히 이제 PTD가 뭔가 이진스닝 곡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안무를 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안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추고 있었으면 되게 재밌을 거 같아요 오케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어 지민이 뭐 아 지민이 이야기했구나 네 지민씨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마무리 할까요? 네 저희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 PTD 역시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네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합시다 그렇죠 우리 춤출 때는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밤에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 주무실 때 그 옆에서 약간 추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을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주무실 때 엄마 저 춤출 때 허락이 필요 없어요 아 좋은데요? 그쵸? 약간 허락 챌린지 그렇죠 그런 거 재밌지 않을까 막 학교 교실에서 선생 앞에서 춤추고 회사 회의하는데 막 회의하는데 몰래하는 거 몰래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비를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오케이 한번 끊어볼게 그렇죠 5, 6, 7, 4 We want the permission to dance 감사합니다